아니 비트코인이 결국 암호화폐고 디지털화폐 관련주는 올라가고 비트코인 관련주는 떨어지고 여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관련주는 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찰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트코인이 급락을 좀 했습니다. 뭐 6,500만원까지 갔더라고요. 이야 이게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락세를 좀 만들고 나서 조금 힘에 부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한 번 불타올랐기 때문에 조금 쉴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저는 앨런 머스크로 하루만 살아보고 싶어요. 한마디 트위터에다 한마디 치면 비트코인 급등시킬 수 있고 한마디 치면 급락시킬 수 있고 머스크가 뭐 한마디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출렁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진짜 이거 몇 글자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글자 그냥 트위터에다 썼어요. 익세션 이게 과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과도 이게 뭔 뜻인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해석해가지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너무 비싸다라고 해석을 해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 양반 최근에 뭐 테슬라로 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사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더니 갑자기 또 이런 얘기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도대체 뭐 어떻게 어디를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비트코인 진짜 믿어도 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옐런 미 재무장관이 또 이런 얘기까지 했죠. 비트코인 극도로 비효율적이다.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락세에 더 이렇게 찬물을 또 끼얹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은행 이주열 청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왜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내재가치가 없어서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고 옐런 장관과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에 박차를 가하겠다. 오 비트코인은 믿을 수가 없는데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네. 오 이거 궁금하다. 그리고 옐런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은 했지만 디지털 달러를 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겁니다. 더 빠르고 안전한 간편결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신뢰하기가 좀 힘든데 우리가 중앙은행이 하겠다. 우리는 아니죠. 사실 이 사람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떠났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살펴보는 게 이치에 맞다. 디지털 통화에 대한 연구가 임박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CBDC입니다.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막 사람들이 채굴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인터넷 상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맞춰지잖아요. 근데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아우 갑자기 떠올랐네요. 디지털 커런시 이렇게 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중앙은행이 중심이 돼서 어느 정도 확실히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만들어진 건데 이게 왜 나왔냐면 중국이 엄청나게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죠. 2019년부터 CBDC 발행 초일기에 들어가서 빠르면 11월이면 만들 것이다. 2019년 11월이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10월에는 디지털 화폐 공개 테스트가 마무리됐고 6만여 건이나 거래에 성공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시민 5만 명을 추첨해서 200위안씩 총 천만 위안을 나눠줬다. 17억 원을 5만 명한테 얼마씩 이렇게 디지털 CBDC 중국의 CBDC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를 시켜봤는데 그게 6만여 건이나 거래에 성공했다. 중국이 상당히 CBDC 쪽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 2021년 2월에는 춘절 연휴 기념해서 또 한 번 나눠줬대요. 17억 위안을. 근데 이게 벌써 세 번째라고 합니다. 세 번이나 시험으로 나눠줬고 그게 테스트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CBDC 쪽에서는 중국이 확실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 이게 왜 하겠습니까?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의 비중 변화를 봤을 때 여전히 미 달러와 유로와 일본 엔화에 비해서 사실 중국의 어떤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국가적인 위치는 좀 높아졌는데 여전히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G2 이렇게 불리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CBDC를 빠르게 해서 디지털 화폐 쪽에서는 위안화가 더 많이 결제되게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상당히 빠르게 시동을 걸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 확실히 보시다시피 색깔이 짙죠. 중국이랑 북유럽 쪽이랑 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북중미 쪽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해석을 하면 위안화의 패권화를 위해서 중국이 디지털 속도를 내고 있고 달러 제국을 수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신중한 상황이다. 라고 서울 경제에서는 평가를 한 그 기사가 2020년 10월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경쟁 과정 속에서 CBDC가 또 활용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또 이거를 또 왜 받아들이냐. 결국 달러 수성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가 그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뭐 물론 이거는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달러 가치가 아래쪽에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라든가 뭐 CBDC라든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야 이거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페이팔은 실제로 이미 비트코인 결제가 되고 있죠. 페이팔에서 지난해부터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5개 코인인가 그걸로 페이팔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거래 대금 같은 것도 실제로 조금 늘었다라는 실적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페이스북은 리브라라고 해서 어 자기들이 실제로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리브라에서 이름을 DM으로 바꿔서 지금은 DM이라고 하더라고요. 요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달러 입장에서는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고 심지어 테슬라는 뭐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사게 해줄게 라는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단아를 중심으로 페이코인이라는 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페이코인이 막 급등세를 보이는데 이런 거 보고 우리도 가맹점 확 늘려서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최근에 올 초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 트렌드 검색 강도지수를 봐도 막 비트코인이 2017년 연말에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페이스북 DM이라는 게 2019년에 올라왔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게 트렌드 검색에 계속 찍히면서 이제 미국은 조금은 소극적이었는데 굳이 이제 달러를 수성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디지털 달러를 띄울 수밖에 없게 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더 얘기가 좀 더 박차를 가해지는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은 좀 더 높아지는 뭐 그런 현상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이 정도 되고 반대 의견이 이 정도 되는데 여기 진한 그 빨간색이 많죠. 중앙은행이 CBDC 하는 거 직접 운영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훨씬 많은 거예요. 직접 운영에 대해서 진한 파란색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정적인 운영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좀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많은 상태이고 중앙은행 쪽에서는 이런 여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별로 CBDC 연구 진행 상황을 보면 현재 소액결제용과 거액결제용으로 나눠지는데 소액결제 쪽에서는 시범 운영까지 들어간 나라가 중국, 동카리브, 카자흐스탄, 필리핀, 브라질, 아라비아, 미리트 리투아니아 등등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델 수립하고 개념 검증하는 수준까지 왔고 유럽연합도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보시다시피 미국, 영국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단계가 낮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상당히 빠르다고 말씀드렸고 그보다 빠른 나라는 바하마, 캄보디아, 세네갈,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나라들이 있다고 하고요. 거액결제 쪽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홍콩, 프랑스, 스페인 등이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 결국 미국은 조금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반대로 또 중단한 나라들도 이렇게 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나라가 주도할지도 모르겠고 CBDC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은 입장에서 비트코인과 약간 비교되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의 위세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도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 그런데 관련주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주를 살펴봤더니 핫네트의 주가가 급등하고 로지시스도 부각을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로지시스는 금융자동화기기 전문업체고 핫네트는 VAM 및 현금인출기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다. 로지시스 역시 금융자동화기기 전문기업이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한국은행의 리기노미네이션 이런 거를 검토한다. 화폐개혁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현금보다는 디지털 쪽으로 넘어갈 때 아마 이런 자동화기기로 인해서 그 수요가 좀 더 또 우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가 많이 쓰이면 이런 기업들이 자동화기기 관련 기업들이 화요 얼마나 수혜를 받게 될까에 대해서 사실 물음표가 찍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쪽의 분야에 고수가 있으시면 좀 채팅이나 유튜브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물음표를 일단 찍는 상황이고 다행히도 좀 발견한 게 있는데 아 뿐만 아니라 KCT, 한국전자금융, 프로기술 같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좀 발견한 게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연관성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 CBDC 플랫폼 개발 기업으로 네이버 라인이 아시아 주요 중앙은행과 CBDC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은행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그라운드엑스는 CBDC 플랫폼 관련 기술 개발 파일럿 시스템 관련 사업 공고에 응찰할 계획이다. 응찰할 계획이다 정도면 야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금융회사들, 은행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자동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KB에서는 사업 모델 구상 중 신한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 플랫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 구축 하나은행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 다들 지금 추진하고 있고 뭔가 응찰하려는 단계고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명석의 일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미지의 영역입니다. 솔직히 비트코인이 이길지 CBDC가 이길지 뭐 이기는 게 누가 있을지 다 같이 올라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CBDC가 만약에 주도를 하게 된다면 중국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주도하게 될지 아니면 미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서 결국 또 미국이 이기게 될지 그건 진짜 모르겠고 우리나라가 만드는 CBDC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아직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 있어서 좀 비트코인과 중국과 미국과 전세계의 어떤 전쟁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너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다 100만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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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